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무려 VPL3네요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순정 그 자체예요 여기도 네 이것도 알림음이 되게 궁금하네요 맞죠? 그러네요 600km에 900인승이고 아 900인승이에요 9인승입니다 그리고 호티스 배철이 붙어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할까요? 알림음을 신기하게 LVP네요 오 LVP 알림이 나네요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이 존나 씹히는거에요 일단 이거는 태평양 파크빌라이프트에서 봤던 버튼이네요 네 그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특이합니다 네 그리고 EL면 특이하게 자동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 근처에 있는 건물들도 한번 다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tch willow 네 네 펜